클레이사격장 와... 여기가 클레이사격장 아 클레이사격장 들어봤지? 네 들어놓은 봤습니다 오면서 보니까 영상 보고 있는 거 같은데? 사격한다고 들어가지고 영상 봤는데 클레이사격이 그거잖아 산탄총 저 안에 구슬 몇백 개 들어가 있잖아 나도 처음 하는데? 그래도 총이라면 잘 맞지 않겠습니까? 그래? 도전? 네 도전 오케이 장전하는 것도 멋있어 오우 파이팅 쏘는 거 봤지? 와... 저 지금 저 장전하라고 스토리 흐어 마사 increase 아... 아... 아 케빈 이거 너무 안 맞는데 너무 안 맞습니다 그래 안 돼? 네 아 나오면 내가 해볼게 네 아